안녕하세요. 나는 정오라베 제가 해외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현직분들이 이걸 한국말로 굳이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반응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제가 한류 드라마 곡을 잘 옮긴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한국 정부가 참 엉뚱한 발상을 하나 합니다 국가 출연령, 국가가 만든 연구소 기관이라든가 대학교 이런 곳이 돈이 아니라 기술을 기업에게 출자시켜서 기업을 만드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대본에 없어서 당황스러우신 것입니다 원래 슬라이드 서머리만 하기로 했어요 네 The Research Institute Business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2015 and represents the interest of 1857 Research Institute companies in 19 special districts across the country and promotes information exchange and joint business discovery 연구소 기업은 국가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국가의 비영리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기업을 연구소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까 연구소 기업을 영어로는 이 표현에 대한 참 묘합니다 그래서 리서치 스피너 컴퍼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연구소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19개 두구 지역에 있습니다 그 19개 지역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 기관들이 매칭되어 있고 거기서 기업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 기업협회는 조금 독특한 다른 협회랑 차별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전국에 한국 전국 전역을 합류하고 합류하는 지역에 저희가 기술을 가진 기관들하고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슬라이브는 별로 하시고 네네 그리고 참 다양한 IT, ET, BT, NT, ET 다양한 업종을 가진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기업의 대표님들은 석 박사 이상이거나 한 분야에 오랫동안 업력을 가진 분들이 연구소 기업을 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랑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게 저희 협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공 영역에 있는 분들을 연구소 기업으로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다음에 가몬랜드 같은 어떻게 보면 카지노를 갖고 있는 공기기관인데 그런 데야 국민체육지능공단 엘리인트체육을 민간화시키거나 이런 역할을 기관들을 연구소 기업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상담도 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간에 있는 기업들 간에 연계라든가 이런 사업을 같이 도모하는 일들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글로벌 글로벌 쪽에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뭐 이런 때들하고도 끊임없이 최근에 많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늘 같은 행사를 계기로 말레이시아 사바투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하거나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n order to create infrastructure and atmosphere to revitalize research institute companies, we provide support for strategic planning, corporate consolation, BIC language, establishment of global bases, and inform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funds. So based on the SNS channels in which 930 research institute companies participate, we provide opportunities for profit generation by sharing various information, suggesting cooperation, solving problems, and connecting with domestic and foreign buyers. This is not an online platform, but not an offline platform. We also have a network of companies on the SNS channel. As explained before, we are based on SNS channels in which 930 research institute companies participate. Thank you. Thank you.